검찰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질 위기입니다.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 소환으로 총선 이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해당 의원들이 불응 태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7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의원들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국면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은 총선 이후 속도를 낼 계획이었지만 의원들이 또다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사안의 실체가 신속히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수민입니다.